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5월 4일 현재 시각은 4시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고요.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공매도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거래량의 11% 정도 그리고 누적 공매도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오늘도 15% 거래량 대비 15% 비중으로 공매도를 때려버렸습니다. 공매도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일단 반등이 좀 나왔죠. 여러가지 이슈들이 좀 주가 반등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외국인과 기관,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서도 공매도에 대한 우려로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개인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서 기타법인 내국인과 합세를 해서 일단은 시장지수 자체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아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61선에서 지지를 받았다라고 일단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빼고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좀 두산, 지분유를 보면은 두산을 먹여살리고 있는 부분들이 두산중공업이에요. 중공업 근데 두산은 빠지지 않고 중공업만 빠졌죠. 약간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과매도 구간이긴 한 것 같거든요. 장기평선에 가까워질수록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평균 단가를 조절을 하려고 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 매수세 그런 것들과 공매도가 지금 좀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반등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공매도가 재개가 돼도 공매도량이 소포 거래랑 대비 그렇게 크진 않는데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정을 좀 받긴 했는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이나 두산중공업이랑 거의 똑같다고 지주산이야 아니냐 그 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외국인은 두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들 두산이 좋으면 중공업도 좋은 거고 중공업이 안 좋으면 두산도 안 좋은 건데 약간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어제는 진짜 충격이 너무 컸어가지고 진짜 뇌절할 뻔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주가도 좀 많이 안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글쎄요. 여기에서 반등을 되돌리는 모습들을 바로 보여줄지 아니면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올라갈지 그런 부분들을 모르겠어요. 지금은 워낙 지금 시장 자체가 혼란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응을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은 뭐 잘하셨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주가가 조정을 장기평선들이 좀 올라와주는 시간까지도 우행보하는 모습들도 가능성이 좀 열려있다고 봅니다. 공매도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일단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요인들이니까 중공업이 안 좋나요? 중공업이 안 좋진 않죠. 실적을 흑자로 전환을 완전히 시켜버리고 영업이 단기순이익도 흑자로 전환시켜버리고 이 실적들이 꾸준히 이어간다. 물론 이제 인프라코어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중공업 그리고 인프라코어 지금 실적이 반영된 게 밥캣 이렇게 있죠. 뭐 건설은 빠진 것 같고요. 퓨어셀. 퓨어셀은 사실 실적에 반영이 안 됐을 거고요. 적자가 어느 정도 적자가 좀 낮기 때문에 여기서 인프라코어가 좀 빠지면 실적으로 캐시카고가 빠지는 거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주가가 조정을 받아 버리잖아요. 11,400원 부근까지도 와버리면 아직까지 반대의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죠. 반대의사를 청구를 해버리면 주가가 빠지면 분할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를 팔려면 주가를 사람들이 반대의사 청구를 안 하고 안 하게끔 주가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이 11,500원대 부분들이 반등의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조심스럽게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떨어지면 안되겠죠. 우려감이 점점 커질 수도 있겠죠. 반대의사 청구 기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 12일 오후 2시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가가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인데 11,450원이라고 했던 거예요. 11,400원이었던 것 같은데 11,500원 부근에서 좀 이탈을 하잖아요. 이탈을 하면 사람들이 반대의사 청구를 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점점 높아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도 인프라코를 분할할 뿐 차라리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 게 캐시카우가 인프라코를 캐시카우를 잃어버린다라는 것들이 주가가 조정을 받을 요인들이라고 하면 그럼 그때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간에 큰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들이 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사실 주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불확실성이 부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반대의사 해버리면 인프라코를 매각을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러면 두산중공업의 캐시카우가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근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가능성들이 일단 희박하죠. 지금 상황에서 주가를 반등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들이 개인 투자자들인데 일단 시장도 어느 정도 육거래일 연속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락을 한 거라고 봐요. 반등은 나왔지만 반등은 나왔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반등 나온 건 아니고 주가 하락을 방어를 했다. 코스피도 실질적으로 주가 하락을 방어를 했다라는 수준입니다. 뚜렷하게 돌파 흐름이라던가 반등을 나왔다. 라고 하기에는 강도가 좀 약하긴 해요. 코스닥도 기간이랑 외인의 매수세로 인해서 반등이 나온 모습들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워낙 많아 장중에는 코스닥이 천 종목 이상이 빠지는 모습들 다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회복을 하다가 장이 마감이 됐어요. 회복을 하다가 약간 이런 투자 지수에 대한 움직임도 투산중공업이 좀 따라간 모습인 것 같은데 지금 양상이 공매도 돼 개인투자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과매도 양상을 좀 띄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주가 하락을 좀 제한시키긴 할 것 같다. 근데 반등이 나오고 V자 반등이 나올지는 확실하지는 않다. 좀 봐야 될 것 같다. 보면서 대응을 잡아가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왔으니까 성급하게 매수를 하세요. 대응 잡으세요. 라고 잡을 수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목요일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우행보를 한다든가 주가 하락을 방어를 해주고 지지구간을 형성하는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 잡을 수 있는 구간인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아래 꼬리를 단순히 지금 아래에서 달려줬다라고 해서 지금이 바닥입니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더 남아있는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이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두산이 좋으면 두산이 좋아서 올라간 거면 두산중공업도 좋은 거예요. 두산중공업이 안 좋아서 떨어진 거면 두산도 안 좋아서 떨어져야죠. 근데 둘 다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이거는 다른 점이 인프라코어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안 한다 그러면 두산도 그런데 인프라코어를 매각 안 하면 두산도 자구안 실패, 자구안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걸 좀 악의적인, 악질적인 그런 피해를 받고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버리기에는 진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버리기에는 아깝죠. 뭐 두산 인프라코어 때문에 그러면 반대해가지고 합병을 분할을 하지 말든가 그걸 원하는 거라고 한다면 캐시카운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을 반대의사를 다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주가 하락을 하면 할수록 반대의사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져 버리니까 반대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들이 행사를 한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제한적인 그런 제한시키기도 할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조금 얘기가 워낙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도 지금 멘탈이 살짝 멘붕이 좀 옵니다. 살짝살짝 이렇게 좀 흔들리긴 하는데 워낙 충격적이었어가지고 자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지나갈 소나기겠죠. 중요한 부분들은 시간 지나면 이땐 그랬었다. 이때가 기회였지. 그런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우여곡절 상당히 좀 많이 겪으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대응을 잘 잡아가지고 진행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서 바닥이 어디인지는 그것만 좀 체크를 해나가면서 저는 조금 지금은 관망 관망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게 조금 주가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면서 바닥이 어디인지를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을 잡아갈지 말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현금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대응을 잡아가는 잡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목을 추천드리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목을 브리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참고용으로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용재 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셔서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한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4월 30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여기 게시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9시 전에는 유역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 어떤 이슈들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9시가 되면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데 성창기업지주 현재가 3,000원 1차 목표가 3,090원 손절가 2,900원 9시 2분에 부국철관 현재가 5,200원 1차 목표가 5,350원 손절가 4,950원 그리고 9시 4분에 한솔로지틱스 현재가 3,650원 1차 목표가 3,760원 손절가 3,4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새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추천드린 성창기업지주가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호가와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 중입니다. 수익 종목, 보유 종목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지켜주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죠. 무리하게 추격 매수 또는 많은 돈으로 따라하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른 종목을 쳐다보시기 보다는 아직 오르지 못한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으로 찾아서 매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한솔 로지스틱스 로지스틱스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 이렇게 또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부국철강이 되는데 자, 한솔 로지스틱스 성창기읍지주 그리고 부국철강 그리고 한솔 로지스틱스 이렇게 수익률이 좀 나오고 난 다음에 합산 수익률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린 것들 종합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천드린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당일 수익률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추천을 드린 당일 매매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률표를 통해서 이렇게 또 안내를 드리고 있죠.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나진 않지만 꾸준하게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단기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종목이 수익이 나진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단기적으로 종목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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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